아쉽게도 이제 끝곡을 청해봐야 됩니다.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? 이제 마지막 곡으로 물레방아 도는데 라는 곡 준비했는데요. 이 곡은 제가 결승 무대 때 불러가지고 이제 인성곡으로 남은 곡이에요. 물레방아 돌듯이 여러분들의 청춘은 바로 지금이니까 항상 좋은 모습 그대로 잘 하루하루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좋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네, 물레방아 도는데 듣겠습니다. 돌강길 돌안서며 돌강길 돌안서며 또 한번 보고 진공탈이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타야 멀리 가더니 천리타야 멀리 가더니 세 번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이 천리타야 멀리 가더니 네, 내 방아 소들고 돌아가는데 두 손을 마주 잡고 아쉬워하며 호동길을 돌아설 때 손을 흔들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타 양말 가더니 가을이 강하도록 소식도 없네 고향이 몰래 방아 난 오늘도 돌아가는데 천리타 양말 가더니 가을이 강하도록 소식도 없네 고향이 몰래 방아 나 오늘도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가을이 강하도록 소식도 없네 가을이 강하도록 소식도 없네 가을이 강하도록 소식도 없네